카카오 계속해서 악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시간의 블록딜에 나섰습니다. 어제 이미 기관 투자자들 상대로 수요 예측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지분의 34.26%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일단 알리페이가 이번에 지분 2.2%를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요 예측 희망 가격이 결국에는 오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3만 8,380원입니다. 어제 종가 대비해서 약 10% 정도 할인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시장에서 카카오페이의 주가 아름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아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아시아나 화물의 매각가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언론사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매각가가 1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LCC 네 곳은 입을 모아서 고평가다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의 영업이익은 700억 원에 불과한데 1조 원 넘게 이렇게 기업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실사 종료가 되는 4월 중순까지는 아시아나항공과 LCC 네 곳에 신경전이 전망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 미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SK 디스커버리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라고 다트를 통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매입한 115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주당 가액은 5천 원입니다. 특히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의 매입과 소각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SK 측은 계속해서 주주 환원 가치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아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7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라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했습니다. 오는 6일부터 장례 매수로 취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종가인 17만 6,100원이 가격 기준입니다. 특히나 지난해 약 1조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도 이렇게 큰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겁니다. 사업 성과를 극대화해서 앞으로 주주 가치의 재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영향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hh Oh